대한민국의 보컬리스트 대한민국의 보컬리스트이자 눈 감고 들을 때 가장 좋은 목소리 양시열이라고 합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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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꿈 중에 하나가 스테이지 따이브인데 오늘 호응이 많이 안 나오면 바로 뛰어들라 그랬어요. 사실은 다음 곡은 제 자작곡 중 하나인 브링블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우리 엄마가 말했어. 저 달이 우리 따라와 어릴 적엔 반짝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는 줄 말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바라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죠. 내가 바라봤던 이곳은 아름답고 사랑받고 외롭지 않았는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기분은 아름답고 사랑받고 외롭지 않은가요? 내가 바라봤던 이곳은 아름답고 사랑받고 외롭지 않은가요? 사랑받고 외롭지 않은가요? 우리 엄마가 말했어. 저 달이 우리 따라와 어릴 적엔 반짝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오는 줄 말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바라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몰랐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인데요. 지금까지 양지열이었고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곡 루트 66 불려드리면서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